금융시장은 종국엔 경기와 동행합니다. 아무리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도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의 에너지를 뿜기는 힘들겠죠. 한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선 내년에 민간 소비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민간 업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이 더 많아 보이는 내년 경제 전망을 통해서 금융시장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의 김광석 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내년 경기 전망하시느라 가장 바쁜 시즌이시죠? 네 맞습니다. 매년 또 경제 전망서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방금 또 따끈따끈한 책이 발간돼서 여러분께 또 소개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오늘 나왔나요? 어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바쁘신 와중에 책까지 쓰시고 또 얼마나 경기에 대한 관심이 높으면 책까지 쓰셨겠습니까 실장님께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그런 책의 내용과 실성 있는 이슈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3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체를 하회했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일단 3분기의 특징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그 영역이고요. 특히 이제 변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종전에 전망했을 때보다 변이 바이러스가 심각해지면서 말 그대로 거리 두기 단계 자체가 상향 조정됐었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골목상권이나 대면 서비스업의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영업시간이나 또 손님 수를 제한하는 인원 제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면 서비스업의 충격을 벗어나기가 어렵죠. 그런 것들이 반영되었고요. 또 기존의 전망보다도 하회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는 것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대면 서비스업의 충격이 3분기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확산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기관 그리고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조차도 전망치들이 많이 틀렸어요. 3분기에는 2분기에 갑자기 악화되면서. 그렇죠. 그런데 이 민간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라는 것이 전제인데 경기가 더 좋아질 거라는 것이 실제로 민간 소비가 좀 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워낙 분분하게 나오고. 워낙 분분한데 저는 어떤 정부 사이드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소비라는 것을 영향을 미치는 소비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생각해 보면 한 가지가 소득의 함수죠. 그러면 소득을 결정짓는 것이 고용이죠. 그러면 고용 여건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소득 수준이 개선되고 그것이 소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로 측면에서는 당연히 소비 증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소비는 주로 가격의 함수죠. 가격이 너무 높다 그러면. 그런데 지금 21년 하면 인플레이션 공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물가 상승세가 조금 완만하게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전망은 올해가 2.1%, 내년이 1.5%.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소비 진작이라는 것. 특히 중요한 것이 위드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11월에 위드 코로나 선언과 함께 자연스럽게 대면 서비스의 충격 이런 것들이 보복적 소비가 함께 맞물리면서 충분한 개선세가 나타날 것이다. 소비가 정부가 생각하는 만큼 뚜렷하게 전개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소비도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가장 귀에 꽂히는 것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내년에는 덜 해지기 때문에 소비도 진작될 것이다. 바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변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경기 전망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인플레이션 지금 걱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유가가 사상 최고까지 올라가고 100달러까지 찍을 것 같고 내년 경기가 그리고 내년 금융시장도 꺾인다면 인플레이션 때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만한 그런 기미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는 더 완화될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인플레이션 현상이 정말 공포스럽게까지 찾아온다면 그렇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통화 정책의 스탠스를 더 긴축적으로 가파르게 진전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소위 증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현상이 장기화될 것인가, 우려가 증폭될 것인가 이것을 정확히 진단하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현상이 오게 된 배경,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통화 정책 때문이죠. 그런데 그 통화 정책이 이미 스탠스가 전환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1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고 미국 같은 경우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22년 안에 또 긴축적으로 통화 정책을 완전히 전환해 나가는 이런 기조 속에서 물가 안정이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한 가지가 있고요.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정의가 많이 작용되는데 정확히 산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100원이던 게 200원이 되면 100% 올랐죠. 그런데 여전히 100원 오른다고 생각해보세요. 200원에서 300원으로. 그런데 증가율로 보면 50%로 줄어들죠. 이게 인플레이션의 개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체감하는 물가는 50%, 30%인데 그러나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로 계산을 해보면 2%대를 살짝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목표 안정 물가가 2%인데 그것을 살짝 상회하는 모습이고 이런 추세가 21년까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것이 또 인플레이션 현상에 영향을 미칠 텐데 비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국제 유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국제 유가 전망을 여러분께 인용해드리면 저는 국제 유가 전망치를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 전망치를 여러분께 많이 소개해드리는데 21년 하반기죠. 4분기가 가장 고점이고요. 22년 1분기부터 서서히 하향 안정화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류수세 인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국제 유가의 추이가 21년 4분기가 고점을 형성하고 그리고는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내 연구기관들도 국제 유가 추이에 대한 전망을 전제로 삼을 때 역시 EIA 전망치를 준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정책적으로 유류수세 인하라든가 소비 쿠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맞물리면서 특히 위드 코로나 선언과 함께 심리적으로 개선이 되죠. 그런 것들이 소비 회복을 좀 진전시켜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의 우스갯소리이지만 사실은 현실을 반영한 말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삼성전자랑 맥주값 빼고 다 오른다. 삼성전자 계속 떨어져요. 맥주값은 여전히 4병, 5병이 수입 맥주에 여전히 만 원이잖아요. 그렇군요. 빼고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곡물주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게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201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서 진짜 인플레이션인가 보다라고 했거든요. 유가도 오르고 이런 에그플레이션도 생기면 내년에는 진짜 발목을 잡을 것 같다고 했지만 교수님께서 유가가 이제 고점에서 피크아웃 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 그 얘기를 듣고 내년 경기 전망하에 증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페드가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고조된다. 왜냐하면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장기화될지라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21년보다 22년이 더 커질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도. 그래서 IMF도 21년과 22년 선진국 혹은 계도국들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22년에는 하향 안정화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도 국내 모든 대부분의 경제 연구 기관들이 21년만큼 22년이 물가 상승 압력이 높다고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살짝 가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좋습니다. 그런 연구 기관들은 원래 전망을 보속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낙관적 전망은 좀 깔고 가는 거 아닐까요?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지금보다 더 안 좋으면 정말 큰일 나겠죠? 그야말로 스태프플레이션과 같은 우려가 올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정도 수준만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물가 부담이 있다고 느끼면 그렇다면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자금까지 없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지금도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개선이 좀 힘든 게 아닐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좀 완화되어야 주식 시장에도 좀 호재성 재료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앵커님께서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체감 물가와 거시경제 지표 물가 원래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체감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틀린 거야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러면 경제가 아무것도 해석이 안 되거든요. 원래 틀린 거가 아니라 나의 체감 물가와 소비자 물가 지표가 원래 다른 거다. 내가 체감하는 물가는 결국 나의 삶의 방식에 녹아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부 여러분들이라면 마트에서 주로 자주 사시는 오이 혹은 상추, 계란 이런 것들의 가격이 언제 대비죠? 특히 어제 대비예요. 물가 상승률의 개념은 어제 대비가 아닙니다. 전년 동월 대비예요. 그러니까 내가 체감하는 물가, 어쩌면 또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대표님이시라면 특히 철 스크랩을 많이 활용하는 중소기업 대표님이시다. 그러면 그 무엇보다도 철강 혹은 철 스크랩 가격이 가장 물가로서 인식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것은 역시 체감 물가인 거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체감 물가와 소비자 물가 지표는 원래 다른 것이니 그런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소위 여러분들이 소비하시는 소비 품목 460여 가지 품목의 가격 등락을 계산하는 것이고 그 가격 등락은 전년 동월 대비 가격 등락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표가 원래 다른 것이기 때문에 체감과 다르니까 믿지 못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원래 다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체감 물가와 소비자 물가 지표의 차이를 미리 이해하시고 이것의 흐름과 함께 통화 정책 스탠스나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의 스탠스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올바른 경제에 대한 접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유동성을 축소하는 이른바 데이퍼린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잘 조절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또 우려가 되기도 하잖아요. 본격적으로 우리도 11월 달에 올해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게 되면 경기가 아예 좋은 상황이 아닌데 유동성을 축소해 나가면 그동안 시장을 올려선 게 이런 돈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오히려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가 아주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자산법을 붕괴 가능성인 거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0년, 2021년의 여건과 22년의 경제 여건은 완전히 다르죠. 경제 충격일 때와 경기 회복기는 전혀 다른 여건입니다. 다른 여건화에서 통화 정책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어쩌면 2020년에 대세 상승장이 왔다거나 자산 가치가 폭등했던 그런 시대는 금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인하되던 그런 시점인 거예요. 완화적 통화 정책의 시대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2022년에는 전혀 달라진 여건인 거죠.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니까. 결국 여러분의 의사결정, 재테크 의사결정, 주식 투자 의사결정 그런 방식에 있어서도 완전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싶고요. 만약에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조기의 인상을 만약에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실물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는 모습인데 이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자산 가치의 상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가치의 폭등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자산 가치의 폭락입니다. 자산 가치가 폭락하게 되면 그것이 금융 부실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회복 여부, 또 인플레이션의 진단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시면서 통화 정책을 완만하게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네. 교수님 나오시니까 저희 댓글 가운데에서 몇 년 전에 테슬라를 그렇게 사라고 권유를 하셨다면서요. 교수님 지금 이 얘기 들었으면 저희가 그쵸, 방송을 안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정말 많은데요. 아마 제가 매경TV와 인연이 많아서 말씀드릴 것들은 많은데 제가 매년 경제전망서를 내고 있지만 21년 경제전망서를 작년 이맘때 냈었을 때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했던 게 원유에 투자하셔라. 국제유가 선물 ETF에 투자를 하셔라. 말씀드렸는데 그게 실현됐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그 변화를 포착하셔라. 정말 거스를 수 없는 변화가 무엇인가.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유망산업이 반드시 있고요. 그 산업을 리드하는 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ESG와 같은 영역 혹은 친환경적인 영역은 정말 한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려도 정말 거스를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 변화에서 그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대표적인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이 단기로 어제 사고 오늘 팔고 이런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일치 않는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투자 의사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경제 전망사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런 거스를 수 없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포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2019년에는 테슬라 작년에는 국제유가 올해에 시장의 변화를 이끄는 그런 투자처 어디입니까? 교수님 역시 책에다가도 단언을 해놨는데요. 그냥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 추천해보면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라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에 추종하는 ETF 상품에 투자하라 이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ESG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이런 움직임은 그냥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내년에 끝날 일이 아니고 상당 기간 대략 적어도 5년 정도를 이끌어갈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그런 변화에 걸맞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아마 코로나19 상황에 알바생을 자르고 키오스크를 도입했다면 그러면 위드 코로나 시대 혹은 코로나19 종식 시대 이때 그러면 키오스크를 자르고 알바생을 다시 도입할 것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디지털 전환은 또 다른 방향으로 거스를 수 없이 갑니다. 그 속에서 또 반드시 요구되는 거 바로 데이터 보안, 사이버 보안이죠. 많은 기업들이 이미 그 사이버 보안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M&A 하고 인수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디지털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변화 그리고 그것이 더 가속화된다고 했다면 당연히 맞물려야 될 것이 사이버 보안이니까 사이버 보안이라는 산업 영역 그 중에서 정말 대표적인 기업들 이런 기업의 중장기 투자 의사결정 하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구체적인 산업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내년 이맘때 교수님 또 뵈면 어떤 이야기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교수님 오늘 덕분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안구실의 김광석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